신습격 2배 이벤트 한다고요? 아 진짜요? 신습 2배면은 못찾지 잠깐만 나한테 165만 달러가 찍혀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안주셔도 돼요 어우 정말 보시면은 어이구 내 차네 내가 왜이런걸 꺼냈지? 저는 그러면은 타보님과 벤트를 타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표 박치기 아아아 가만있어봐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엘리트 가자 가봅시다 엘리트 파이팅 여기서 저거 더 잡아주시고 미리 총 쏘면서 가야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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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애매하죠? 그런 다음에 방탄복 틈틈이 챙겨줘야돼요 아니 누구야 누가 죽었어 자 자 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엘리트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제 방탄복은 아니 방탄복 왜 사라져있는데 총도 안맞았는데 너무한거 아냐? 뒤에다가 한발 빵야 뒤로오세요 오케이 여기쯤에다가 한발 빵야 그리고 숨어 나이스샷 어때요 참 쉽죠 헤드라인 여기도 헤드라인 할려분같습니다 1트안에 깨나요? 아 지금 2트째입니다 무슨 게임을 잘하시나요? 저는 잘한 게임이 없어요 그냥 대충합니다 헤드라인 라이스샷 더블킬 이쯤에서 스낵 하나 먹어줄게요 체크 아 스낵 왜없어 아 이래서 미리미리 과자를 준비해야돼요 오케이 헤드라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셨죠? 근데 여기까지 진짜 순조롭게 왔거든요 너무 쉬운데 안되겠어 이럴때일수록 정신을 더 집중해야돼요 너무 쉽다 싶으면은 이 게임이 꼬여요 오늘 할거 많아요 이것도 해야되고 포워도 해야되고 시참도 해야되고 빨빨리 어 빨빨리 어 빨빨리 가 임마 어 해 치웠나? 안돼요 뭐 큰 힘 그런 단어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자 방탄팩 챙겨주시고 제가 빨리 한 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명자들이요 필명자들이요 출발 이러면 저만 믿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필명자들이요 가자 tempt 그냥 누워있어 안죽해도돼요 이쪽으로와서 얘넨은 근접국격 perchutu 어 안돼 안돼 야바 싸워 얘 왠왠왠 아하 그타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한테 너무 야박하네 이거 해치온나 해치온나 때문에For서 죽은건 아니겠지 에이 그러진 않을거에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 저도 실수를 하고 5초 안에 클리어씨 만원 미션 받나요? 5초 안에 클리어씨 만원 미션 받나요? 가자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앞에 거 편집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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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나 출발 하트 그렇지 빨리 나왔네 이 친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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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믿으세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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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I trust me 여기까지 하이 여만 같습니다 헤드라인 마이스 샷 보셨죠? 헤드라인 방금 봤어요? 제가 매우 위협적인 부금을 틀어드릴게요 미니군으로 갈겨버리죠 오케이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왜 왜 죽어있어 왜 왜 안 돼 여러분들 괜찮아요 자 스마일 여러분들 화내시면 안 돼요 자 긍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짜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부금 뭐지 내가 이걸 넣었던가 가자 죽진 않겠죠 아 슬픈 부금 안 돼 슬픈 부금 슬픈 부금 어이 나 이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저희들 깰 수 있으니까 어? 신습 한두번 하는거 알잖아 어? 내가 GTA5를 1900시간 하면서 신습 50분 더 했다고 A번 데버리 풀업 도맥수 부금 1분만 틀어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살면 복이 온다고요 이건가 제가 예언하나 하겠습니다 A번씨 당신은 이따가 제트팩을 타게 될거야 타이어으로 반갑습니다 세팅 리미 A번 죽이시면 천원? 아이고 그럼 빨리가서 잡아야겠네요 한 판사 한 판사 봤어 와 쓰러스터 미사일 진짜 안좋네 이거 빵이야 나이스샷 아 클리어 하셨군 미션 보상금 정말 너무나 감투리다 계좌속 창문은 리무진 차차의 경로가 풀어 편안하게 집가서 어 뭐지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쉬웠는데 무야호 세야호 세야호 갑니다 무야호 야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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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호 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아니 포호 아직 안해요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나요 순살 치킨만 먹어요 여러분들 저같은 경우는 뼈치킨을 좋아하긴 좋았는데 날개랑 다리만 먹어요 그러면은 남은 부위는 좀 애매하거든요 미션 클리어 잠깐만 165만 달러 구독좀 말씀 vict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작합니다 0.3